도와준 오쇼 도와준 오쇼 한마리 벌써? 대단하셔 대단해 대단하다 카메라에 얼굴 찍히면 안 되는 사람 없죠? 해외여행의 결격사유 없죠? 붕어맞음이 너무 많아서 이거 노싱커 써야 되겠다 다시 로봇병에 넣어 어디 도와서 쳐있나 본데? 응 입질 입질? 입질 가자! 힘 좀 쓰네 와우 좋다 나이스 어이 형 괜찮네 좋아 다 이 수제작입니다 수제작 감사합니다 자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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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살짝 제 쪽 보고 이렇게 일직선 자 10초입니다 10초 타이머 자 들어갑니다 어때요 이야 자 자 스쿨새드로 한 수 했습니다 이래야 맛이 지금 옆에 해랑신동 님 계십니다 해랑신동 님 로드 보세요 로드 직접 만드신 거 니티놀 로드인데 저도 하나 있거든요 엄청납니다 아까 많이 잡으셨을 때 옆에 와서 찍을 걸 오 로드 휨새보세요 우와 오 드렉도 나가 자 블루길 잡으셨습니다 너무 잘 나오는데 블루길이 블루길이 잘 나오네요 진짜 발발발발 떨면서 폴링 하하하하 보셨어요? 방금도 훅까지 먹은 게 아니라 꼬리만 물고 있다가 위로 점프 된 거예요 아 귀엽습니다 진짜 물꼬리 어디 있을 텐데 요쪽이 물꼴 같네요 이렇게 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짜츠가 너무 댐비네 이야 잡으셨습니다 저희 부모 매니저님 지금 날아다니는 짜츠 잡으셨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무 빽이 안 난다고 계속 입질이 무한대로 들어오네요 계속 입질이 무한대로 들어오네요 끌고 갑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짜츠 타작 그래 잘 빠졌다 그냥 지금 너나예요 저 정도 사이즈는 하하하하 훅 셋 실패를 해도 애들이 계속 쫓아옵니다 이렇게 하하하하 하하하 야 꼬리가 입에 와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렇게 물었어요 또 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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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오늘의 목표는 마리쑤입니다 마리쑤 1등하면 훅콩인데 지금 다 나의 목표는 큰 짜츠 하하하하 짜츠 백만대군입니다 진짜 와 와 여긴 뒤꿈치 들어야 되네요 지금 조금 밖으로 나가야겠습니다 안 돼 아 물 들어온다 아 아 진짜 바지 젖은거 보세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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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지금 장타를 쳐도 떨어지자마자 입질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사이즈가 다 작아요 개중에 큰애를 골라잡아야되는데 개중에 큰애를 골라잡아야되는데 개중에 큰애를 골라잡아야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작아 작아 이자야 이자 이자나 되니까 그래 이거 입에 넣는갑다 아이고 자 그래도 장타해서 잡았습니다 하하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